이쁘니! 기다렸어요. 다시 출발해봅시다. 온 최저 기온은 9도, 현재 기온은 이재역 평균 21도예요. 가보자고! 멘탈! 개공 목소리가 너무 큰데 제 목소리가 들릴란가 모르겠네 오늘은 캠빌에서 A형 텐트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Q&A 영상에서도 A형 텐트로 캠핑을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부터가 A형 텐트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이 황이 이 허브에 폴대를 끼워야 하는데 가운데 폴대가 하나 있고 사이드로 두 개가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사이드 두 개를 먼저 끼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운데 먼저 끼워볼게요 제가 키가 작아서 가운데를 먼저 끼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강희야 조금만 기다려 너무 잘 빠진다 안 되겠다 잘 먹자 생각나게 잘 먹자 야 두번째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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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플라이예요 양쪽 면이 우레탄 창으로 되어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좋을 것 같더라구요 이거는 집에서 아직 안쳐봐서 지금 조금 설레요 쳐보겠습니다 젤란이erc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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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정보 잘 안돼요 어이구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앜 출입문 쪽에 우레탄 장애 지퍼 형식이라 제거가 되나봐요. 그래서 우선 출입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하나는 제거했습니다. 플라이 쪽 우레탄 장애는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러분 대방감이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대방감이 엄청 좋아. 장아지요. 여기서 누워서 탈까요? 장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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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세팅은 끝났으니까 강이랑 산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아. 가자. 가자. 내려가자. 좋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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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한데 강의를 계속 안고 왔더니 짐 너무 힘듭니다 강의랑 지금 산책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강의 제가 아까 물 먹을 때 목줄 풀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안 움직이고 있어 아 귀여워 어 움직이네 들어갈 거야 여기 일로와 여기야 문 여기야 일로와 일로와 문 여기야 일로와 어 들어가 들어가 귀여워 여기가 전남에서 진짜 유명한 캠핑장이거든요 비가 많은 곳인데 왜 많은지 알겠어 뒤집어져 아이고 안 뒤집어지네 여기 나오고 싶으면 나와 안녕 이쁘니 이쁘니 와 맛있겠네 우리 강아지 이것도 사야겠다 광아 얼굴 봐봐 이게 뭐야? 그런말 국물 국물 냄비 태풍 계란말이 싸는거에요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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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 여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쪽쪽 사이트에 한 팀이 계시는데 강의를 알아보셨어. 이거 거는 게 사라졌다. 아이고 못쓰겠네 오늘. 아이고 이럴 수가. 아까 계산을 하는데 2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영수증 확인해봤더니 얘가 만 원이야. 저는 그냥 계산대 옆에 그냥 있길래 한 5천 원이나 하겠구나 하고 그냥 집었거든요. 이거 만 원이었어. 이거 갖다 드릴까 구독자님? 내가 그래서 이거를 샀구나. 아 잘 샀네. 계곡 물소리가 너무 커서 카메라를 웬만하면 제 옆에 놔둬야 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곱창구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스도 들어있어요. 소스를 중탕하라고 하더라고요. 귀천지에 중탕까지 해야 되나? 소스도 들어있습니다. 2분간 3분간 4분간 4분간 3분간 마땅히 소스 담을 으으 뜨거워 마땅히 소스 담을 그릇이 없네요 거기다가 다 마야겠어 너무 설렌다 구청목이 생각해 이게 바람 때문에 잘 안 믿어 근데 여기가 오늘 평일인데 2만원 밖에 안 하더라구요 그냥 평일은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 이런 주에 2만원이라는게 지금 강이 바람불어서 추울까봐 우레탄창 내려놨거든요 조금 내리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바람막이를 이제 하나 사야겠어 바람막이를 이제 하나 다이소에서도 그 팔더라구요 바람막이 다이소가서 사야겠어 근데 잘 안 익은건지 뭔지 약간 약간 질긴 것 같아요 더 바삭바삭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바삭해 보이죠? 으음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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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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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꼼꼼아 으흐흐흐 으흐흐 아이씨 우리 사랑자 잘 잤어?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기지개 이쁘라 껌 먹을까? 강아지 윤나가? 강아지 껌 줄까? 강아지 껌 줄까? 어디 나가? 밖에 추워 어? 들어갈거야? 이리와 오우 똑똑해 자 잔거야? 잔거야? 이야 벌써 귀여운거 봐봐 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찾아뵐 아닙소 tenir 자, 잤어? 약 먹으려고? 진짜 귀여운 강아지 앉아 앉아봐봐 너 진짜 귀엽다 이맛 드시는 거야? 우와 강아지 진짜 멋있다 완전 멋쟁이 강아지네 여기 남았네 여기 멋쟁이 강아지 잘했어요 쉬어해 잘하네 멋쟁이네 쉬어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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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네 우리 강아지 어 뭐야 뭐야 양말 빵꾸났다 팥에서 밟아서 그런가봐요 오 누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 양말인데 강아지가 이거 사줘 누나 좀 아 굉장히 풍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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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여기 밥 비벼 먹으면 끝장 말았다. 이 양파에 간입해서 진짜 맛있어. 근데 고기가 너무 적어. 와 다람쥐 있어 밖에 대박. 우와. 아가씨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갔어. 다람쥐 있었어. 응. 응. 다람쥐 있었다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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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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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먹어야 돼.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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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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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or with a babe, 아휴. 잘라요. Diamond. I've to also cut and dry by the outside. buff. Vote for the outside for the outside. 밖에 부어요. развHH. Richard is so sweet. 일어났어? 나 곧 나와 아니야? 안 나오고 싶구나 나 어디 갔나 봤어? 아 귀여워 저희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아직 재밌었어? 공급이 왜 이렇게 많아? 잠을 얼마나 잔거야? 캠핑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있지 강이? 내껀디 내껀디 강이 기분도 좋은데 껌 하나 줄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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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 척 하지마요 뽀뽀 뽀뽀 어머 나 뭐 잘못 본 줄 알았어 저기 염소지다 나 좀 뭐야 이쪽으로 와 쟤는 뭐야? 뭐야 다리 건너서 오는데? 안돼 안돼 강이 들어와 강아 캠핑장에 염소 돌아다녀 나 깜짝 놀랐어 강아 캠핑장에 염소 돌아다녀 무슨 일이야 강아지 우리 강이 얼빡샤 아 귀여워라 어떡해 이쪽으로 와 어떡해 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어 광주유 아까 산책하다 만났으면 어 우리 강아지 오줌 쌌다 큰일 날 뻔했지 어떡해 어떡해 아 쟤네 어떡해 와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어 인스타 스토리에 염소 사진 올리다가 나 옆을 딱 봤거든요 근데 염소가 바로 여기 앞에서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 또 와 진짜 쟤 왜 저래? 저랑 눈 마주치면 또 멀리 도망가요 광유 지금 못 나가 강아지 강아지 지금 못 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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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응 저기서 제일 큰 애가 궁금한가 자꾸 여기 앞으로 와서 우리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도망가요 저희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난폭하진 않은 거 같은데 나 퇴실 준비해야 되는데 나 굉장히 당황스럽네 사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넣어볼까? 강의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강의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방아 웃기지? 강아지 좀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응? 당황스럽네? 이 강아지는 안 무서워? 너도 보이니 염소가? 염소 보고 있어 강의 저 멀리서 멀리서 뭐가 움직여 까만게 움직여? 이른바 원작 퇴원 제 신용하 은혜 렛 염소 노처나 염소 간거같아 염소 누구? 쟤 뭐야 쟤 뭐야 안 돼요 얼른 놔 얼른 내려와 천 명아 아час geen 막 이제 지금 이렇게 진짜 귀엽다 여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기다려봐 나 이것만 하고 나 설거지 하고 올게 나 설거지 하고 올게 나 설거지 하고 올게 기다려 나 설거지 하고 올거야 나 설거지 하고 올거야 어이구 이상하지 어이구 착각이 기다렸어 잠깐만 아이 우리 강아지 착각이 기다렸어요 나 봐 비 올 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차에 들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산책 좀 더 하고 가려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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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